간식을 발라줄게. 우와, 잘 바른다. 미러. 이거 먼저 먹어도 돼. 잘 먹을게. 음, 맛있어. 와사비 간장에 올려서, 김이랑 싸먹어다. 음, 맛있다. 그래서, 시험과 같이 같이. 음. 으흐흐흐흐흐. 음. 우와. 살 많다. 응, 많이 먹어. 응. 음, 맛있다. 음. 으흐흐흐흐 teacher,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요. 제이 chaotic facil니.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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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흣. 적 manufact always Arbeitída. 칼칼하네. 응? 응. 응. 아, 너 많이 먹네. 이거 봐. 이거 먹었어? 우와. 이렇게 싸먹으랬지? 응. 맛있어. 맛있어. 네 맛이야? 응. 맛있어. 먹어봐. 자. 갈치가 살이 연해서 몸이 차고 소화기간이 약한 사람한테 좋대. 너처럼. 너 예전부터 잘 체하고 그랬잖아. 그걸 기억해? 네. 그냥 맛있게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여기가 너무 넉넉한 느낌. 너무 맛있어. 이거 정말 맛있어. 아